안녕하세요. 오사카라이프 하루입니다. 지금부터 오키나와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녕~~ 네, 지금 10시 반인데 오키나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밤이 좀 늦어서 바로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카드 여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옆에 줘봐, 카드 줘봐. 역시 싼 게 비즈 떡이군. 싼 거에 만족해야 되는 애네. 하긴 근데, 야. 여기, 뭐야. 하루, 하룻밤 자는데 5,000엔이면 진짜 싸긴 싼 거지. 너무 많아? 어. 싼 거야? 거기에 근데 아침 포함돼 있고 그럼 진짜 싸긴 싼 거지? 그럼 진짜 싸긴 싼 거지? 아, 타노시쿨! 낭만진아. 근데 저 카르가 났어. 카르! 카르! 카르가 났어. 이거 오키나와 특산물인 뱀술. 뱀술 한 번 마셔봅시다. 뱀술인데 그냥 맛은 어떠는지 한 번 볼게요. 맛은 어떠는지 한 번 볼게요. 맛있다요? 그냥 위스키 같아요, 위스키. 뭔데, 밑에. 아지답게. 아, 약간 좀. 위스키, 위스키 아지답게. 응. 좀 남았다. 지금 온천 아침 일어나서 온천 갔다가 호텔 한 번 둘러보고 있어요. 이제 저녁에 와갖고. 브이로그 아침 먹으라고 합니다. 아침 먹으라고 쓰는데. 아침. 이렇게 아침은 쿠페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가성비는 최고인 것 같아요. 가성비는 먹어볼게요. 아침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침 먹고 와 근데 아침 배부르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맛은 그다? 그지? 맛은 별로. 맛은 별로였어요. 그냥 먹을 거 건강해지는 맛. 미친? 넌 무슨 컵이야? 나니커프야. 이 컵. 하하하하 원산지 일본대지 가오미스테 지금 이렇게 선탠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투어 갈거에요 심화투어, 섬투어라고 해서 섬 돌아다니면서 스노클링하는데 또 이따가 뵙겠습니다 니아오노가 슈츠가 아르야나 오시로 매차 세쿠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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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를 타고 갑니다 크다 미지 아르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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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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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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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şeyi. 안녕.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잘 안먹었어요 후렴튀김 인테리어 주사 다같이 소시지 시원한 사일도 불법 5분 이 부분은 로봇과 철삭이 됐어요. 이건 김밥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 자체로의 경한 양념이 좋고, 요리를 먹지 않는 경우 와이로 저는 게다가 사진 도전 オーケー 行くだろう 今朝 사진 찍혀ばんじゃない はい大丈夫です 何ですか 2時にみんな入って しっかり 身が取れてからいただきます ポン酢の方が松本のオリジナルのポン酢になってます 最初はポン酢でいいですか ポン酢 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ポン酢でいただいた後にこちらも一枚ずつ付けてください これいつ巻いたらいいですか ちょっと待ってね最初 キュウカサコショウとこちら味噌からいただいたとは思ってきましょう うん コロッコつけてみてくださいね 美味しいね 甘い 全然豚みたいにやっすし ねーシャッパリしてますね だって 緑の方がいいかな 赤い方がいいかな 赤い方じゃない 美味しい 美味しい うん 全然豚の味じゃない 甘すぎ 甘すぎ 美味しい 美味しい もう一枚ずつ付け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れね目と感動にいいのでいただいてみてください 半玉って言って目と感動にいいです 無味 怖いね 怖いね 俺もらうんだおりよ 半玉って言って目と感動にいいです 半玉られれんすぎんで 이제 루니랑 가렉도 잎을 마이며 8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1,2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샤브샤브을 해주세요 이걸 1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네, 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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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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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장 계란물 고추장 통닭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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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와보세요. 진짜 추천할만한 곳이야. 고고높이를 먹으면 죽이 나오는데 그 죽보다 국물도 더 많아서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 있는 죽인 것 같아요 맛도 훨씬 맛있고 이거 소스 종류료 매운맛 나는데 이것도 추천드려요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먹었던 것 중에 최고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어디서 먹으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음식을 mix해줄다 이제 양념을 한 번씩 della 잘 먹기 그리고 모든 음식을 먹기 위해